판도라 입장해주세요 판도라 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충북에서 온 판도라라고 합니다 판도라가 챗트가 있다는데 혹시 어떤 챗트인지 저희에게 풀어주세요 챗트 크게 시작 G-O-POP G-O-POP Let's go 판도라 이렇게 활기찬 판도라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연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판도라 구연 만나볼까요?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하세요 전담 국립연구조사 저희는 맥주에OME 상호하지만 저의 상호하가 이게 나의 상호하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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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